2014년 세계선수권 브롬달 선수와 최성원 선수의 결승전 경기 중에서 최성원 선수의 29점째 샷입니다. 리버스를 쳐야 하는데 어떤 회전과 당점으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? 3팁 이상의 옆회전이 있어야 대회전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요. 짧게 끊어치는 스트로크로는 회전을 오래도록 유지시키기 어렵습니다. 그러므로 곧고 길게 앞으로 쭉 밀어치는 스트로크로 치는 것이 유리합니다. 이때 당점을 너무 올리면 원쿠션에서 투쿠션으로 가는 긴 거리에서 밀려서 휘어들어가면서 단쿠션에 먼저 맞을 수도 있으므로 당점을 너무 올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 3번째 샷 6번째 샷 감사합니다.